자 다음은요 6047님 제가 혼자 흠모하던 짝녀가 있는데요 어느 날 문득 독일에서 물 건너온 장미꽃이라면서 꽃을 저한테 주더라구요 그 꽃 이름이 존낸쉬름 뭐야 잠깐만 저 그냥 읽은거에요 존낸쉬름이던데 짝녀가 저한테 고백하라는거 맞죠? 아 이거 진짜 이런게 있어? 독일에서 건너온 장미꽃 노란색이고 일단 장미 실제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독일어 발음으로는 존낸쉬름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약간의 뭘 넣으면 그러긴 한데 그냥 존낸쉬름이라든가 짝녀를 흠모했는데 이게 티를 너무 났기 때문에 티를 너무 내서 짝녀가 열받은거에요 그래서 정말 싫어서 독일어 발음 존낸쉬름 장미꽃을 꽃말로 예 어 채팅창 이게 공중파인가요? 라고 하시면 있고 진짜 싫었던 것이다 아 차두리 연결하자라고 하시면 있습니다 차두리 발음으로도 존낸쉬름입니다 어 아니 그 인터넷 검색해보면 이게 많아요 어 있네요 노란색 장미 독일 탄타우 존낸쉬름 어 그러네요 진짜 이게 이제 독일가 S가 그 짓바른나니까 그렇죠 싸내가 아니라 짜내인 것처럼 존낸쉬름 !!!! 고백 끊잎